자 그래서 아까 등기법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 세 가지 첫 번째 얘기가 우리가 주등기 부기등기 얘기죠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142페이지 형식에 따른 분류 그래서 등기를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특히 부기등기 중에서 여러분이 암계두쌍이 일단 입문과정이니까 기본적으로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자 그 다음에 권리질권 등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약정 작년 시험에 답으로 놨두면 약정과 특약 있죠 약정과 특약 있고 소유권 이외에 권리질 등기인데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요 몇 가지만 정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 그랬어요 부기등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언제나 부기등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거기 142페이지 거기 주등기를 독립등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주등기란 독립등기라고 하며 등기부에 독립한 순위번호나 표시번호를 사용해서 하는 등기로써 원칙적으로 이러한 등기를 행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등기 시험문제 나오는 게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건 대표적인 게 물론 보조등기 전등기는 그건 시험문제 안 나와요 답은 안 나오고 부동산 표시변경이라든가 말수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아까 있죠 돈갚고 저당권 말수 할 때 저당권 말수등기 하죠 부동산 표시변경 그래서 표제부에 자 이렇게 등기부 상의 표제부에 언제나 뭐라는 거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부동산 부동산 표시변경등기에요 표시변경등기다 표시변경등기 그러면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변경은 아까 얘기했어요 자 1번에서 충청도 100 답 면적 500제곱미터 어디에다가 이 답이라고 하는 논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이 답이 대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자가 자 여기다 언제나 주등기 2번에서 다른 것 같아요 충청도 100 500 갖고 뭐만 답만 뭐로 고치는 거에요 이거 대로 일부만 지우는 거죠 이게 바로 변경등기라 그랬어요 일부만 지우는 게 변경등기다 자 그 다음에 말수등기 그래서 언제나 무슨 등기 말수등기에요 말수등기 뭘 말수하던 거래 그래서 예컨대 갑구에 1번 수익권자 갑이 자 1번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 등기 했어요 갑이 우리한테 돈 갚죠 여기다 2번 언제나 주등기로 1번 저당권 뭐한다 그랬어요 말수등기 물건이라는 저당권에 대해서 등기복적이 뭐가 와야 된다고 말수등기 한다 말수라고 말이 온다 그랬죠 말수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자 언제나 주등기로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쌍가리 1번 부기등기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부기등기는 기존등기와 동일성 내지 연장임을 나타나거나 기존등기의 동일한 순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공시하게 사는 등기다 자 특정번호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가지번호 1-1번 이렇게 쓰 있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기등기 그래서 예컨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임동 100번지에 살다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경기도 있죠 경기도 뭐예요 경기도 뭐 일산으로 만약에 이사를 왔다니 그래서 자 경기도 고양시 예? 고양시 예컨대 뭐예요 동구 정발산동 이렇게 이사 왔다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1-1번 1번 갑이라는 등기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명인의 뭐하는 거예요 이거 표시 표시 변경된 게 원인을 정거로 씁니다 정거로 쓰고 여기다 뭐예요 경기도 뭐예요 예컨대 뭐 예컨대 구리시 하게 돼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10일로 이사 왔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일부만 지으면 되죠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왔으니까 이게 왜 자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뭐예요 언제나 부기등기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 명인의 뭐예요 표시 변경된 게 명인의 표시변경 이게 언제나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매특약 등기 있죠 환매특약 환매 환매라고 하는 것은 도로사온다 아니고요 도로사온다 특약 있죠 특약 약정특약 약정특약은 무조건 외우세요 약정특약은 언제나 부기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1번 갑이란 사람이 있죠 갑이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이 자기 아들림이 똑똑해 똑똑하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옛날에 어떤 천재소년이 있죠 그래서 자 유승구니까 하여튼 어떤 천재소년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뭐 6살인가 7살 때 과천 서울랜드 가서 바이킹 타면서 함수의 기울기를 깨우쳤다고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 천재 같은 애 있잖아요 어떤 애는 그 엘리베이터 타다가 여러분 한번도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 0이라는 걸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딱 4살 먹은 애가 뭐라고 엄마 왜 엘리베이터에는 0이 없냐고 그렇게 가끔가다 그런 깨우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 자기 아들이 아들을 천재소년을 미국 가서 가리키려고 우리한테 얼마에 팔아요 5억에 팔죠 그러면 뭐해 우리 아이가 미국 가서 적응 못하면 내가 다시 뭐해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다시 도로 팔아달라고 돌아올 한자 이게 바로 뭐 한매 한매 그러면 우리가 환매라는 건 채권이에요 채권이라는 건 물건은 말 그대로 만물물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비채채에요 특정인 특정인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도로 팔 나한테 뭐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면 나한테 집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요구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권리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환매 채권은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 변동 때문에 등기하지 임채권이나 환매는 뭐예요 채권이니까 채권을 뭐예요 채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지는 않아요 채권은 뭐하려고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항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 갑과 을이 이 갑이 환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은 넘어졌죠 2번 잊었는 게 너한테 갑이 뭐예요 5년 이내에 와갖고 을한테 뭐라 그러게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계약서 보여주면서 환매 계약서 보여주 환매 계약서 보여주면서 요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 제3자한테 부동산을 뭐 했을 때 팔았을 때인지 그게 문제예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 계약서 갖고 얘한테 가서 계약서 보여주면서 나한테 내가 먼저 이 을한테 도로 사기겠다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건 채권이니까 물건자가 우선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대항력이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누구 계약 맺은 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3자한테 이렇게 제3자한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주장하려면 여기다 뭐예요 2-1번 뭐라고 해놔야 돼요 환매 특약 등기 해놔야 돼요 특약 등기 그래서 환매 이 특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하고 이전 등기와 같이 해야 돼요 동시에 그래야지만이 자 하나는 주등기로 하나는 뭐예요 부기 등기로 왜 신청서가 두 장입니까 이게 환매 특약이에요 그래서 환매 특약을 보면서 머릿속에 아 특약과 약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하는 거구나 무조건 부기 등기 하는 거구나 자 이 부기 등기 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약과 약정은 부기 등기 하는 이유는 이렇게 누구한테 을이 제3자한테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 갑이라는 환매권자가 얘한테 뭐예요 나한테 도로 팔아 달라고 뭐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걸 대학력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 언제나 부기 등기 해요 언제나 부기 등기 하고 이런 제3자한테 나한테 뭐 해 달라고 도로 팔아 달라고 잊었는기 원인을 뭐라고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한테 얘가 등기 권리자죠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얘가 뭐라고 의무자다 그러니까 자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잊었는기 합니다 뭐라고 소유권 이외의 뭐예요 이외의 권리에 잊었는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 해요 언제나 부기 등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 1번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2번 저당권 등기 병이죠 그 의리 뭐예요 의리 돈이 필요해요 자 근데 자 뭐예요 존속기간이 남았어 변제기가 남았다는 게 변제기가 그 변제기가 남았으면 돈이 필요하니까 정한테는 저당권이잖아요 그럼 이 정은 병보다는 선순위주의하려면 이렇게 뭐예요 1-1번 1번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을 이외의 등기하죠 그래요 부기 등기는 뭐에 따르니까 주등기 따르니까 순위를 이외할 수 있죠 이 부기 등기가 없으면 주등기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병보다 후순위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 1번 이 의리 저당권을 이전받을 필요 없죠 왜 병보다 후순위 되니까 그래서 부기 등기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순위를 이전받으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 환매등기 소유권 이외에 권리 등기 있죠 부기 등기 임문가정이니까 이렇게 주등기로 쓰는 게 있고 뭐로 쓰는 게 있구나 부기 등기로 쓰는 게 있구나 그래서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라든가 환매특약 특약 소유권이 아닌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로 하고 나머지 저당권을 이전하든 전세권을 이전하든 지상권을 이전하든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 얻는 게 아닌 건 다 부기 등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꼭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거기 보충 등기 형식 그래서 나왔는데 나중에 좀 외우셔야 되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자 기본적인 사항 요 몇 가지만 요 세 가지만 한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옆에 그 문제 있죠 부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서 그 3번의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주등기한다 그랬죠 그래요 물론 작년 시험에는 약정이 답이었어요 약정 자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우리가 아까 오기 140페이지 거기 부동산 전부 있죠 전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그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용익물건 가능하다 그랬죠 용익물건 가능해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유지부는 용익물건 안된다 그랬어요 왜 아 공유지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공유지부는 권리예요 점유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물론 뭐예요 물론 자 지분에 대해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수유권자가 이렇게 공유자 있죠 공유자 갑이 2분을 갖고 있고 공유자 의리 2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이 돈이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2번 자 갑의 2분의 1의 전부를 이전는 게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그러면 만약에 2분의 1의 뭐예요 이 갑의 2분의 1의 일부 있죠 일부 4분의 1의 능력이 할 수 있어요 병한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유지부는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는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면 또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디 을구의 1번에서 갑의 2분의 1의 저당 걷는 게 이건 가능해요 가능하다 이건 가능해요 근데 공유지부는 권리이기 때문에 용익 용 용 이용하고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건 뭐예요 그건 점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용익물건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거지 공유지부는 등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147쪽에 147쪽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그 별표를 아랫죠 부동산의 전부가 등기 대상이므로 분할 절차 없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전는 게 나 저당 걷는 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건은 뭐예요 임차권 가능하다니까 그러나 권리 일부의 그 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이전 등기 저당 걷는 게 가능하다 방금 설명해 주셨죠 근데 뭐는 안 된다고 용익물건은 등기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148쪽에 문제를 보시면 거기 이 동그라미 이번에 일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분할하지 않으면 지상 걷는 길을 못한다 그거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왜 용익물건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분할하지 않더라도 남쪽 250제곱미터를 등기하겠다라고 공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1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내용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쭉 넘기시고 넘기시고 아까 그랬죠 아까 신청인 그래서 일단 물론 적격 적격도 중요하니까 어디 여러분 거기 신청인 적격 그래서 여러분 186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적격이라는 건 당사단 능력이에요 당사단 능력이라는 것은 거기 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86페이지 등기신청 적격 가로을구 당사단 능력이란 등기인청 절차에 있어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며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당사단 능력이 있으며 부동산 등기법도 실제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격을 인정해줬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쌍가루 2번에 거기 187페이지 쌍가루 2번 등기부상의 이렇게 값을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걸 우리가 뭐예요 당사자 능력 신청 뭐라고 얘기해요 신청 적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청 적격 등기신청 적격이에요 다른 말은 뭐라고 당사자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등기명인이 될 수 있는 등기명인이 될 수 뭐예요 될 수 있는 뭐예요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내 이름이 등기부상에 올라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등기미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사람 자연이 있죠 자연인 자연인가 법인이다 이게 법인 그러니까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은 다 등기부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시험에 뭐예요 지금은 피한정 흑연이 얘기인데 이건 한정치산자 아니면 금치산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지산자가 금치산자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되나? 돼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뿐이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한 살 먹던 두 살 먹던 살아있으면 다 먹어요 명의가 올라가요 다만 우리가 그 한 살 먹은 사람 두 살 먹은 사람이 영의가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부동산을 절대 미성년자는 부동산을 함부로 못 팔아요 법정 대리에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해요 그 얘기는 별도고 일단 이름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차이는 뭐예요? 살아있으면 다 된다 그러면 이건데션 문제 법무사 같은 문제는 그럼 북한 주민은 되느냐? 돼요 우리 특별법이 있어요 된다 아니죠 외국인?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다 명의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얘기죠 법인은 당연히 뭐예요? 법인은 사람인자예요 국가가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누굴 만들었다고?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니까 가능하다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비법인이에요 비법인 이 비법인을 왜 인정했냐 하게 되면 우리 대표적인 비법인은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친목의 동창이에요 그럼 만약에 종중당 옛날에 막 팔아먹고 그러죠? 그래요 카라거리에서 문제가 있는데 여튼 기본적으로 비법인은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 하나예요 소유권자가 뭐예요? 두 사람 이상이 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공유관계다 합의관계다 총유관계 얘기하는데 이 총유는 총유는 총유자라고 쓰질 못해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공유는 공유자 값 2분의 1 공유자 값 2분의 1 이렇게 공유 지분이 있어요 합의자는 뭐예요? 합의는 이게 바로 종중당이에요 지분까지 줘버리면 그나마 없어도 팔아먹은데 안 돼요 그냥 등기부상에 자 이 비범위는 등기부상에 뭐라고?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그죠? 공유자는 공유자 값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의리 2분의 1이죠? 근데 절대 등기부상에 1번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합의자는 합의자라고만 써요 합의자 값 합의자 의리 이렇게 뭐예요? 절대 뭘 안 써요 지분을 절대 안 씁니다 저번에 지분을 쓸 수가 없어요 합의자 그냥 민법상 실제법상 지분이 있으니까 그냥 뭐라고 그냥 뭐예요? 합의자라고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못 써요 근데 총유는 이 종중당이라 이런 총유재산은 저때 지분 자체도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총유자라고 쓰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이름으로 등기부 해놓으니까 장자가 죽으면 손자 새끼가 내 거다 막 이런 거 아니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종중이나 문중 이 비법인은 자 비법인은 그 뭐예요? 그 명의로 김희김씨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대표자 또는 뭐예요? 또는 이 대표자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는 대류로 등기만 뭐하는 거예요? 등기만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대표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180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거기 기억 있죠? 기억 기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인 등기가 없는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친목회, 동창회, 정당 아파트 주제 대표 있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절차에 있어서 권리자, 의무자, 대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등기부상 총의 형태를 등기할 수가 없으므로 그 자체 명의로 줄 치세요. 그 자체 명의로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 즉 그 사단 재단 명의로 명의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대표자 관리인이 뭐예요? 등기만 뭐한다는 거예요? 대리로 신청하는 거예요. 대리로 대리 신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등기 신청이 불인정, 그래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비적격자 얘기죠. 비적격자 이 비적격자, 첫 번째 태아예요. 태아 안 태어났어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민법상 조합이에요. 이 민법상 조합은 이 뭐예요? 우리가 공동사업을 하죠. 사람들이 공동사업. 이 공동사업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업이라고 얘기해요. 동업이랑. 동업관계. 그러면 동업이 여러 사람이 동업해서 합심해서 동업해야 되는데 지분을 팔아먹으면 깨지지. 절대 이 지금 뭐예요? 이런 공동사업하는 동업관계는 이 민법상 조합은 절대 뭐라고? 지분을 줄 수가 없어요.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왜? 우리 민법에 자, 뭐예요? 민법에 그 계약. 자, 지응의 매매, 교환,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있죠? 그 민법상 조합도 계약의 일종이에요.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절대 뭐예요? 자, 인격자가 아니다. 물론 특별법상에 농협이죠? 농협. 이 농협은 뭐예요? 이 농협은 법인체에요. 법인체에요. 그래서 이 농협의 돈 빌리면 갈아올고 주식회사 농협동조합이라고 써있어요. 그건 그 농협은 그 농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그 인격자예요. 법인체니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퇴하. 그 다음에 거기 넘겨보시면 188페이지에 민법상 조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조합명의로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 전업명의로 합의요. 민법상 조합, 합의요. 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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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있죠? 합의로 등계된다. 물론 특별법상의 농협동조합은 법인체이므로 아무 이름으로 써도 상관없다. 그냥 농협동조합, 조합이라면 쓰면 되는데 민법상이란 단어가 앞에 나면 민법상 조합은 없다요. 민법상 조합은 없다. 사립학교도 학교도 학교 명의로 등계할 수가 없어요. 왜?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이에요. 학교 재단법인 명의니 만약에 국립대학은 국가가 소유권자예요. 사립학교는 뭐예요?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명의로 등계해야 돼요. 절대 법인 명의로 등계해야지 학교 명의로 등계하면 안 됩니다. 읍면 내용은 뭐예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 시군구 있죠? 시도 시군구만 가능해요. 시도 시군구. 학교는 뭐예요? 학교는 학교 뭐예요? 학교 명의로 등계하지 못한다. 학교 재단법인 명의. 재단법인 명의로 등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 도, 읍면, 니동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만 인정해요? 자, 시, 도, 시, 군구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옛날 시험문제 13회 때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은 적격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없다. 왜? 면은 안 된다. 시군구까지만 가능하지.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 좀 해두시고. 아까 그 189페이지 공동 권리자무자죠?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191페이지 단독인청 있죠? 중요해요. 그거 별표해 두시고.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단독으로 하는 거. 그래서 등기명인의 표시변경등기,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있죠? 그다음에 뭐예요? 자, 거기 상속받은, 거기 뭐예요? 상속받은 뭐예요?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가등기 쭉 나오죠? 이게 쭉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단독인청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독으로 하게 되면 의무자가 없으니까. 누가 없다고? 의무자가 없으니까 의무자가 대출하는 등기필 정보라든가 인감용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쌍가로 이번에 우리가 뭐예요? 단독인청 얘기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단독인청 얘기할 때 있죠? 단독 얘기할 때, 자, 판결로 뭘 받은? 판결로 상속받은 누가하고 누가? 부표하고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뭐예요? 혼수를 몇시 시켰다? 아예 뭐해놓지? 신탁해놓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단독인청하는 걸 자, 좀 암기해두세요. 판결받으면 단독이죠. 갑과 의리 매매기약을 맺는데 갑이 등기를 안해지요. 갑은 을한테 잊어놓는 길을 이행하라. 이행판결 있죠? 상속, 부표. 부표가 뭐예요? 아까 있죠? 부동산. 논에다 집줬어요. 부동산 무슨 등기? 표시, 변경. 그 다음에 등표 있죠? 등표. 등표가 뭐예요? 아까 서울 살다가 구리로, 아니 뭐 예컨대. 고양시로 뭐예요? 이사를 왔어요. 당연히 뭐예요? 그러면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입니다. 등표.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입니다. 단독이죠. 물론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인데, 예배가 단독이고, 보존등기는 언제나 단독이죠? 혼동 얘기해요, 혼동.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혼동은, 자, 일단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있죠? 소유권자가.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사용수입 처분을 뭐예요? 사용수입은 용인물권자도 있을 수 있고, 담보물권자도 있을 수 있고, 왜? 용인물권과 담보물권은 서로 중복하지 않으니까, 왜? 이 저당권자는, 점위를 안 해요. 용인물권자가 점유하니까, 양립이 가능하다니까. 자, 물론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저당권 등기 할 때는, 소유권자가 계속 살면 되죠? 왜? 저당권자는 점유 안 하니까. 용인물권자는, 부동산 전부 빌려주면 용인물권자가 점유하면 안 되지. 일부 빌려주면, 일부는 뭐예요? 네가 쓰고, 내가 쓰면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물권자가 존재하는 건 상관없어요. 등기부상에. 근데, 부동산 하나에, 한 사람이, 소유권자도 되고, 저당권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에, 물권을 두 개 이상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니까? 자, 만약에, 갑이, 이 을이라는 자식한테 돈 빌렸어요. 소유권자 갑이. 그래서 죽었어. 아들, 남의가 저당권 등기 해달리니까, 충격 받고. 그럼, 이 아들, 남의 을은, 소유권자도 되고, 저당권자가 됐죠? 그래요. 두 개의 물권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게요. 뭐라고? 그 저당권 없애라는 게요. 그게 바로 혼동이에요. 수용은 단독이고, 멸시 신탁 단독이죠? 자, 단독 신청을.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하게 되면, 공동인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속 중계에 유증 있죠? 유증.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여러분,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의예요. 그런데 왜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냐 하게 되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문제 등기, 이 분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의를 해요. 유언에 증의하죠? 그러면, 이 갑이 혼내 자식한테, 을한테 뭐예요? 자, 유언장 작성했어요. 40억짜리 아파트, 을한테 주라고. 그런데, 갑이 사망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주라고 그랬으니까요. 사망하지 않는다면, 유언장은 절대 이 을이 볼 일이 없어요. 갑이 사망하시면, 이 상속이, 상속이 이뤄지고, 갑의 A라는 자식이 먼저 상속해서 수익권 취득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변호사가, 이 갑의 변호사가, 을한테 유언장 보여주죠? 그럼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먼저 수익권 취득해요. 상속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을은 뭐예요? 유언장 받으니까, 유언장을 중심으로 가지고, 누구한테, A한테 뭐라고, 자, 내가 네 이복, 이복 누나다. 아버지가 나한테 유언장으로, 부동산 주를 했으니까,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그래서 총권이 생겨요. 총권이. 이 유언장이, 비로소 유언장을 봐야지만, 총권이 생겨서, 을이 갑한테 요구하니까, 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게, 갑은 죽었지만, 이 갑이 죽고 나서, 을하고 해야 돼요. 이 공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증 있죠? 유증.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 유증 있죠? 유증. 이거 공동이천.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은, 명의자 표시인 게, 단독이에요. 그런데 권리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리 변경은, 자, 예컨대.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은 전등이, 갑이에요. 1번, 저당권 능이, 저 채권에게, 예컨대 7천이에요. 채무자가 누구고, 갑이고, 그죠? 그런데 권리자가 을이에요. 자, 갑이 을한테 얘기해. 돈 많은 채권자야. 나, 3천만 원 더 빌려서, 1억을 하자. 그죠? 빌려주죠? 그럼 당연히 2등기, 1자식. 1번, 저당권의 뭐예요? 변경기. 왜? 일부인 채권만, 저게 하니까. 왜 이렇게. 자, 을과 갑이 재계약을 했으니까. 누가, 갑이 을한테 돈 빌렸죠? 그러면, 항상 재계약을 했으니까, 두 사람의 공동을 해야 돼. 이, 저당권의 변경 등이, 공동위청의 공동. 그러니까, 권리 변경만 공동이니까, 두 가지만 일단 보자는 거예요. 아, 다음 중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답이에요. 유증과 권리 변경. 그죠?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단독 신청 중에, 음, 단독 신청 중에, 거기, 몇 페이지에, 그, 190, 어? 이구나. 192페이지에 있죠? 192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번, 중간에 동그라미 번, 상속 등계 있죠? 그래서, 기역, 상속과 법인의 합병, 기타, 자, 법인 합병 있죠? 회사 합병. 그 밖에 대본기축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라 등계는 단독이지만, 주시세. 그러나, 유증, 사인증여, 포괄승계인의 등계, 특히 유증 있죠? 어, 사인증여, 내가 죽으면 부동산 주겠다. 거기, 사인증여, 이건 계약입니다. 하여튼 유증이 동그라미, 유증이라도 꼭 보셔야 돼. 포괄이든 특정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할 사항이, 거기, 부동산 표시변경 중에, 뭐예요? 부동산 표시, 여기 있죠? 거기, 192페이지, 기억에, 그 동그라미 3번 기억에 있죠? 부동산 표시변경이나, 경정등계는, 소유자 명의냐가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죠? 자, 그리고 명의자의 표시변경도 단독인데, 주시세용. 그러나, 권리변경, 경정, 권리변경은 공동이다 했죠? 이 두 가지는 좀 외우지 않을까요? 유언에 의한 증여도, 공동, 그죠? 권리변경도, 공동, 공동이다. 다음 중 단독이 아닌 것 하게 되면, 공동을 골라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좀 기억을 합니다. 기본적인 거. 자, 이번 시장,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짜니죠. 가만히 써봐. 그게 아니구나. 하여튼, 요기, 요기하고, 아, 자, 요기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거기 뒤에 절차, 신청 절차 있죠? 신청 절차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